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열처리 쪽 계속 강의 중인데요 도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신 열처리 기술과 보조 소화시스템 일본 쪽 삼망삼랑 씨께서 박사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계 구조용 탄소공기 열처리에서 탄소공기 변태짐의 이동이라고 혹시 변태짐이 가열 평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A1을 표시하는데 A1이면 뭡니까 이킬리브리움 평형상태 그러니까 우리 Fg 상태도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되어있는 거 이게 A1이지 않습니까 평형상태도 나와 있는게 A1인데 실직 현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이 평형이란 말은 거의 이론적인 곡성이잖아요 평형은요 이킬리브리움은요 1도씩 올리는데 만약에 1도씩 올리는데 1시간 걸린다 그 이론이잖아요 이 곡성은요 이렇게 천천히 올려 가지고 천천히 내려오는 요런게 평형상태도입니다 평형상태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시간 올리는데 1도씩 1시간 걸리면 돈 많이 들어서 너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평형상태도는 A1이 723이지만 여기는 727로 되어 있지만 요거 723으로 일본에서는 727입니다 우리는 723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좀 틀립니다 가열할 때 A1은 평형이고 A1이라고 붙어있으면 여기 C1이면 C1은 A1인데 C는 가우파제 사우파제 해가지고 이 프랑스 말이죠 가우파제 가열 가열할 때를 보통 A1이라고 그러고요 또 내려올 때도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1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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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지 않고 빠르면 AR1 해가지고 리프로이 디스먼트 리프로이 디스먼트 이래가지고 냉각 할 때 AR1 AC1도 마찬가지죠 A3도 마찬가지입니다 A3가 910도 잖아요 A3가 A1 A2768 A3 910도 인데요 A3 점이 910도 인데 여기서는 변태점이 여기에서는 825로 되어 있죠 825 가열할 때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열할 때보다 높아지고 내려올 때는 낮아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올 때 플러스 내려올 때 마이너스 그런 개념으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리문도 분리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탄소량 불로 자 그 다음에 구조용광이라 해 놓고 0.25에서 0.58까지 0.60 보통 S55까지 보통 우리 KSA의 구조용광은 기기구조용 SM10C에서 SM55C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 KSA에 나와 있는 구조용광이 55C 0.55까지 0.58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실제적인 온도는 올라갈 때 높고 내려올 때 낮다는 개념 올라갈 때 높고 내려올 때 낮습니다 올라타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열할 때 A평상도를 쓰시니 쓰시는데 CCT나 TTT 곡선도 같이 쓰시고요 이거 쓰실 때는 723이라고 해서 딱 723 맞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는 플러스 50정도 대략 편하게 내려올 때 마이너스 50정도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S45C의 단검질 때인 표준공정도 잘못된 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표준 예는 예를 들어서 45C를 단검질 할 때는 820에서 870까지 여기 정도 올렸다 오스터나이트 만들어서 단검질 하는데 나쁜 예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온도 올라가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900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확한 온도를 기준에 지켜야지 올라가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좋은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45C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결체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자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이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생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면 자 이게 0.8이니까 0.8 여기 0.45 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분림처리 했습니다 분림처리 주주하고 분림처리 해가지고 주조 7주입 7층 주상정의 상정을 950도에 1시간 공랭에서 분림처리 표준화를 만들면 45C니까 대략 절반 나눠가지고 페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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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펄이잖아요 페펄 주조기잖아요 자 그럼 단검질 하려면 이제 오스터나이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FV3C를 잘라가서 배 속에 넣어야 되니까 자 여기 이제 여기 여기가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고요 알파 플러스 감마 영역이고 여기 감마잖아요 전체 감마입니다 그럼 자 아까 820 여기 82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올렸을 때하고 조금 더 높일 때하고 뭔 차이 나네 그죠? 이 차이가 뭔지 왜 900도까지 올리면 안 되냐 그죠? 이게 얼마 올렸습니까? 한 30도 이상 더 올렸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 이런 겁니다 결정립이요 자 결정립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결정립이 합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개만 그렸는데 좀 더 자세히 그리면 밑에 더 많이 그려볼게요 제가요 자 실적으로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미세하게 그렸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찍찍찍 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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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자 그럼 여기 820도에서 이 정도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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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올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합체되어 가지고 감마 감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정립이 조대해지는 겁니다 자 결정립이 조대해지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이건 물러지는 거죠 홀패치 효과에서 홀패치 효과 기억나시죠? 시그마와의 항복강도는 임내 마찰항력 입객항력 케이에다가 요도는 정수고 변수 직경 결정립이 직경분의 1 분모이고 직경이 작아질수록 항복강도 올라간다는 거 이거 홀패치 효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켜지면 어떡해요? 그만큼 물러지잖아요 당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우 오스터나이트 당금전 하기 전에 오스터나이트 입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금전에도 마찬가지의 경도값이 최대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결정립이 합체되어 가지고 조대해지기 때문에 결국 경도 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지켜달라는 얘기죠 시간을 아끼려고 좀 더 올려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라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